자 21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정보사회 문제점 좀 흔치 않은 유형인데 그냥 읽고 그냥 잘 풀어주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새 여러분 뭐 음식점 가면 이렇게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니 빠르고 편하네 이렇게 을 여러분 또래죠 그치? 17세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은 이게 쉬운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딜 누른 거야? 이렇게 주문하기가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를 보면은 병 22세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더니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네 근데 정 같은 경우는 비용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에 썼더니 얘는 인터넷 검색조차 겁내고 있어요 약간의 어떤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스타일도 얘는 약간 럭셔리해 보이네 얘는 약간 좀 그렇지 않고 1번 정보의 접근 및 이용해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정보 접근 및 이용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병하고 격차 나타나고 있죠? 가바극을 이용하는데 역시 뭐야?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는데 뭐 가에서는 세대 간 문화 격차가 나타나는데요 청소년 세대와 이렇게 어르신들 세대와 나에서는 세대 격차는 없죠 얘네는 같은 세대잖아 같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가나를 통해 공통 추론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3번 정보기기 중독에 따른 사회부작용 정보기기 중독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4번 자동화 기기 도입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뭐 관련된 내용은 역시 전혀 없습니다 5번 비대면적 사회적 관계 확산되면 인간 소외 심화 지금 인간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